돈을 아낄려고 에어필터를 갈아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에어필터는 정품이구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에어필터 들어가는 곳인데 이제 이걸 갈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 빼는 상태고 새거 자 이쪽이 각져 있죠 여기 둥글둥글 하죠 여기도 이렇게 각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새걸로 갈아 놓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데 있죠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밀봉이 잘 됐는지 한번 보고요 자 여기 밀봉이 잘 된 것 같으니까 이거를 끼워 놓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끝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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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